진검 소년 내 신의 아들! 이제 어쩐다. 신의 능력을 지닌 호프님이시니. 뭘 멍청하게 보고만 있어. 손님이 오셨는데 뭐라도 대접해야 할 거 아냐.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잖아. 난 뭐래도 너무 간단하거든. 수행도 그렇고. 리버스! 뭐야! 그렇다면 뭐고 피디쇼! 뭘 멍청하게 보고만 있어. 뭐래도 너무 간단하거든. 그렇지! 개살 크림 고로케 어때? 개살 크림! 개살 크림! 거기서 그 상징은 맨날이다! 하루 종일!